공부한 지 한두 시간 안에 학습 내용을 무조건 복습해야 한다. 시험을 치기 전에 학습 내용의 요점을 다시 한번 암기하자. 학습 분량이 적으면 학습 분량이 많을 때보다 학습 속도가 현저히 높아진다. 한 달이 지나도 학습한 내용의 약 20%는 기억에 남아있다. 한 번 배운 것. 예를 들어 외국어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처음 배우는 사람에 비해 훨씬 배움의 속도가 빠르다. 20%의 시간 투자로 학습 내용의 80%를 배울 수 있다. 이 말은 학습 내용의 100%를 그러니까 남은 20%를 더 마스터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의 4배 즉 80%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.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최고점을 받은 사람과 우수한 평균점을 받은 사람은 체냥지차다. 최고를 차지한 이들에게는 약간 더 많은 기회, 약간 더 많은 성공, 약간 더 많은 명예가 아니라 수십, 수백, 수천배 많은 기회와 성공과 명예가 기다린다. 어떤 분야건 스타들을 보라 학자건 음악가건 경영자건 운동선수건 최고에겐 엄청난 포상이 돌아간다. 그러니 80%라는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의 투자도 결국엔 다 헛되지 않은 것이다. 와우! 몰라 몰라. 말이 많아도 좋아. 와우!